네 여태까지 그렇게 암울한 얘기들만 했다면 2021년에 역사가 어떤 일이 예정이 됐는지 한번 이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년 안에는 코로나가 못 끝나기 때문에 내년 안에는 코로나가 못 끝나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이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내년 안에는 코로나가 못 끝나지만 2021년 신축년 그 2002년생이 성인이 돼요 내년에 드디어 2002년생이 술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월 11일에서 13, 14일까지 설날 연휴고요 설날 당일이 12일 금요일인데 13일 토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대책율은 없어요 그리고 한가위 연휴도 9월 18일부터 22일인데 추석 당일이 21일 화요일이에요 원로 화수가 연이겠죠 18일부터 노는 이유는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대체휴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과 겹치는 휴일 이 주말과 겹치는 휴일에 대해서는 설날 다음날 토요일이고요 근로자의 날 토요일이고요 현충해 일요일이고요 광복절 일요일이고요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네 대체공휴일이 내년에는 없어요 3일자 월요일이고 어린이날 수요일이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파리협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했나봐 내년부터 시행인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시작은 했죠 근데 2021년에 코로나19 종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원래 2020년에 했어야 될 국제형 행사들이 지금 쪼르르 연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요 병역 판정이 있어서요 학력 제한이 없어져요 이전까지는 고졸 이상만 군대 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초등학교 중태도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무슨 문제냐면요 군대에서 유사시에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하다라면 특히 군대만 쓰는 전문용어가 있잖아 이 전문용어를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용어들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전문용어 솔직히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해먹기 힘든 용어들을 군대에서는 쓰고 있는데 군대의 절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그 피한식별도 제대로 못할 수 있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 정신교육을 겁나 빡세게 해야 될 거예요 특히 그 역사적인 의식 안보의식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 안 배운 사람도 군대를 간다고 하면요 이거 정신교육을요 더 그 눈높이를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안보 교육을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오버워치2가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탄생 200주년이 된 해가 2021년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지금 희년을 선포한 상태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이제 중앙선이 서원주역, 신원주역, 그리고 제천역까지 치약시장 구간이 복선전철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분간은 그 안동까지는 그 단선전철인데 일단 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전하고 제천까지는 복선전철이고 단양까지는 그리고 이제 단양부터는 당분간은 단선전철로 다닐 건데 어쨌든 이 시악산 구간이 연결이 되면 이제 KTX 2음이 다녀요 그리고 2021년 3월 그 서울 7호선 성남역까지가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매직포레스트 열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유로 2020 코파아메리카 이번 코파아메리카는 알젠티나하고 콜롬비아하고 공동계치래요 그리고 7월에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할 예정 그리고 8월에는요 서대구역이 영업을 시작해요 지금 서대구역이 어디냐면요 그 경부고속선이 대구역은 통과를 해요 대구역은 통과하고 나서 서쪽에서 지하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 지하로 들어가는 부지가 원래 서대구역으로 생각했던 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미 그 구간을 지하에다가 영을 만든다는 건 좀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가 봐 그래서 이 서대구역을요 이제 어떻게 운행을 하냐면요 원래 그 서대구역 쪽을 지하로 뚫기 전에 원래 거기보다 조금 더 가가지고 한 7곡쯤에서 그 옛날에는 KTX가 7곡까지는 기존 선을 공유하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속선을 탔거든요 그 선로를 이번에 다시 재활용을 하게 돼요 서대구역을 정차하는 열차들은 그래서 운행 선로를 분산을 시키고요 이제 서대구역의 이용 수요를 봐서 그게 결정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대구역을 멈춘다고 해서 동대구역을 통과하느냐 아니에요 동대구역은 그 열차가 분기하는 역이라서 필수정차예요 경부선에서는 KTX 산천이 동대구역에서 방향을 나누고 호남선에서는 익산역에서 방향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경부선은 방향을 나누는 경로가 되게 다양해 동대구역에서 포항 가는 거 나눌 수 있고 창원 가는 거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부산 가는 것도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경부선의 KTX 산천은 그 산천이 행신역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행 거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구포역으로 가요 아 물론 이제 운행 거리는 줄어드는데 그 뭐냐 운행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그래요 구포역 경유가 그래서 이제 글로 가면 밀양역, 구포역 그 다음에 부산역이거든요 저쪽은 신경주, 울산, 부산이면 그래서 그 구포역 경유 KTX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운행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구포역 경유 KTX가 글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초창기가 대전에서 7곳까지가 먼저 생겼잖아 옥천에서 7곳까지가 그런 것처럼 그 수원 경유 납두고 그러니까 수원역 KTX 납두고 그 그 수원역 출발 놔두고 그리고 근데 수원역에서 출발하기 힘들 거예요 영등포 수원 그 정찰에서 가니까 응 그러고 이제 그 수원역에서 예전에는 기존선으로 대전까지 갔는데 아마 이제 몇 년 안에는 서정리 쪽에서 지하로 빠져서 그 서정리 쪽에서 지하로 빠져서 그 평택에서 그 고속선 합류하는 그 연결선을 만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수원 수원 KTX하고 그 다음에 서대구 KTX하고 구포 KTX를 나눌 가능성이 있어요 구포역 KTX를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 시내운대 가는 KTX를 구포역 경위로 만들면 되기는 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 플랜은 없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ITX 세마리 구포역 경유잖아 시내운대가 그래서 알면 그 방법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시내운대는 그 아예 중앙선 KTX2음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를 좀 여러 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전역에서 한 역 더 가서 시내운대를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 옛날에는요 옛날에 디젤 세마을일 때는 그 피피동차 운영할 때는 그랬거든 구포역에서 그 열차 둘을 나눠가지고 한 차는 부산으로 한 차는 그 신해운대로 가고 옛날에는 그랬대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신해운대 편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신해운대 KTX2음을 하여간 뭐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마지막 역은 부전역이겠지 어쨌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인천항에서 인천항에서 제주까지 여객선이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에요 이 노선은 사실 세월호 침몰 이후에 무당이 중단됐던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2020 두바이 엑스코포가 2021년 10월에 열릴 예정인데 왜 잠깐만요 어 여기 왜 다 2020으로 돼있지 잠깐 바꿀게요 놀래라 내가 이런다니까 그리고 11월 18일에 수능이 실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4호선이 2021년 12월적으로 4호선이 진접구간이 연장이 돼요 진접광릉숲역으로 가는데 여기 광릉이 지금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광릉은 조선 세주의 릉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나 조선왕릉 답사 컨텐츠 찍고 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때까지 내가 그 전에 광릉을 갈 것 같아 4호선 연장되기 전에 광릉을 갈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와 관련해서는 네 일단 지금 말을 아낄게요 그 다음에 2021년 중에 동해선이 지금 그 일광역까지 운행하는 광역전철이 태화광역까지 연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공항의 기능들을 이제 광주공항을 이제 안 쓸 건가 무한국제공항으로 전부 다 옮긴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거야 그 호남고속선이요 그 나주에서 목포구간이 이제 기존의 한평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기존 그 최단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무한공항을 살리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무한공항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성리에서 합류를 한 다음에 임성리에서 목포까지는 그 원래 호남선이 그 구간을 지하로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포까지는 이제 기존 선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그 호남고속선이 그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거하고 기존의 그 한평역을 경유하는 거하고 그 소유시간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소유시간을 줄이지는 못한대 그러니까 솔직히 속도업은 포기하고 무한공항역을 살리는 거 약간 지역수요를 살리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고 어차피 지금 뭐냐 그 KTX가 공항철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 그 1,2터미널 그 역은 선로만 만들어놓고 지금 안 쓰잖아요 KTX는 아 물론 그 DMC에서 수색에서 연결선은 있어요 DMC에서 연결선은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지 KTX가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압역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한강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해요 그래서 증산로하고 직결을 하는 월드컵 대교가 생기고요 그 아마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요 아마 1번 국도가 이 월드컵 대교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월드컵 대교를 1번 국도로 바꾸고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서부간선 지하차도가 연결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의중앙선이요 문산역하고 그 임진강역 사이에 운천역이 추가 개통하고요 그리고 임진강 건넌 다음에 도라산역이 추가 개통을 해요 근데 이 도라산역을 그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뭐냐 원래 임진강 넘어가면요 일반인들이 거의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도라산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거는 그때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1호선은 장항선의 탕정역이 추가 개통할 거고 1호선만 정차해요 무궁화는 정차하네요 그리고 이제 강일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이 개통할 거고 그 다음에 서의선이요 그 지금은 원시역에서 소사역까지만 운행하잖아요 소사역에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올라가서 김포공항 대구 까지 연결을 해서 열차는 운행은 일산역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를 못쓰게 됐고요 카페에서요 원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을 사용금지를 2020년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테이크아웃 금액을 별도로 지불을 하고 그 카페 안에서 플라스틱 컵 종이컵을 사용금지하는 방안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거죠 이제 매장 안에서는 그 매장 안에서는 이제 다회용 컵을 쓰는데 이제 테이크아웃 금액을 원래 별도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컵을 갖고 오면 할인해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테이크아웃 하면 금액을 별도 지불하는 걸로 바뀌나 봐요 아예 지금은 뭐냐 방역대책 때문에 이렇게 테이크아웃만 되지만 그래서 2021년에 바뀐 얘기들 이런게 있구요 사실 올해 진짜 이래저래 엄청 우울했어요 엄청 우울해가지고 사실 나도 올해 올해 진짜 컨텐츠도 제대로 한게 별로 없고 그리고 올해 좀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는데 2021년에 2021년에 좀 빛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제발 빛을 좀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내부에 걸쳐서 진작된 46사 2020년 결산은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